모험가님을 위한 시원한 성장 부스팅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를 하면 좋은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, 베른남부 점핑권 지급 베른남부 점핑권으로 아이템 레벨 1415까지 단숨에 점프할 수 있습니다 둘, 아이템 레벨 1540까지 부스팅 구간 확장 익스프레스 미션을 클리어하며 1540까지 성장 더 높은 곳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, 원하는 플레이에 맞는 스타일 설정 스타일 설정을 통해 악세사리, 보석, 스킬, 각인 등 다양한 프리셋을 한 번에 적용하여 간편하게 초기 세팅하고 로스트 아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넷, 보석 지급 강화 1415 점핑마늘도 6레벨 보석 지원 아이템 레벨 1540 달성 시 7레벨 보석 획득 익스프레스 클리어 후 아이템 레벨 1580을 달성하면 컴플리트 보상 내 상자를 오픈하여 8레벨 보석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5. 제련 지원 익스프레스 캐릭터라면 아브레쉬드 장비 제련 시 제작 및 제련제로 완화 제련 성공 확률 증가 확 낮아진 제련 난이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6. 익스프레스 미션 완료 시 주어지는 컴플리트 보상 골드, 전설 카드 선택팩 액세서리 등 보상 총집합 익스프레스 미션을 모두 클리어하면 컴플리트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으로 꽉 찬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 이벤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 및 익스프레스 가이드 풀 버전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